가만 보다 보면 이렇게 뉴스에 사람들 자살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뭐 연예인 누가 자살했다 뭐 스트리머 유명한 사람이 자살했다 이런 얘기하는데 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? 뭐 이해는 해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느끼는 건 굉장히 당연하긴 한데 근데 왜 살기 싫긴 해도 왜 스스로 죽지?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굳이 뭐 스스로 막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막 세상이 졌 같은가 싶더라고 이건 뭐 관점의 차이겠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예 오재님 뭐 한 번도 자살을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? 뭐 이러는데 아니 뭐 저는 자살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죽고 싶지 않거든 왜냐하면 나는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내가 죽으면 나를 싫어하는 새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생각하니까 별로 죽고 싶지 않아 그러고 그러니까 좀 너무 억울하지 않아?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를 죽을 수밖에 없게 몰아세우는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졌 같아서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세상에 복수하고 싶지 않아? 그러니까 그냥 나만 죽고 끝나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사람을 죽이지 차라리 너무 사람들이 막 졌 같은 새끼로 취급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세상에 나를 졌같이 만들어서 내가 죽는데 이 세상에 복수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? 어떻게 이렇게 얌전할 수 있지? 내가 진짜 자살하고 싶으면은 폭탄 테러라도 하고 죽는다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 만약에 내가 진짜 정말 자살하고 싶으면은 재입대를 하는 거야 입대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최전방에 복무를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판문점 이런 데에 복무를 해 물론 판문점이 어떻게 복무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판문점에 가면은 내 눈앞에 바로 이렇게 북한군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바로 마주보면서 근무를 하잖아 그럼 이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멀뚝멀뚝 있다가 북한군 병사가 이렇게 내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새끼 총으로 쏘는 거야 방하고 그러면 그 새끼 뒤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한국전쟁2 발발하겠지? 그러고 이제 죽는 거야 그러면 막 전쟁이 일어나서 역사가 바뀔 거 아니야 이래 죽을 거면 차라리 이런 위대한 짓을 하고 죽으라고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존나 지랄해 네가 거기 피해자면 얼마나 뭐 하지만 알 바노?